자 첫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제목 이제 과거의 대한민국으로 돌아가기는 힘들다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어요. 굉장히 안좋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그 어떤 나라도 가보지 않은 방향대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뭐 객관적으로 출산료는 개떡락하고 있어요. 개떡락 적당히 떨어지는게 아니라 확 떨어집니다. 거의 다른 나라가 따잡을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집니다. 근데 웃긴게 뭐냐 하면 이걸 맞다가 해결책도 안보여요. 근데 뭐 때문에 떨어지나 알 것 같아요. 사실 나는 여자분들이 항상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얘기하면 또 여자분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미디어에서 이런 얘기 안하죠. 미디어에서는 여자분들 기분 나쁜 얘기하면 발짝버튼 트기 때문에 어 이야기를 안합니다. 사실 근데 이게 맞는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는 더 떨어질거에요. 더 떨어질거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거품도 굉장히 심하죠.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왜냐 우리나라의 상당 부분이 부채거든요. 부채 부채가 아닌 곳이 없어요. 지금 아파트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 죄다 부채에요. 부채. 부채가 적당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여태까지 자신이 모은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몇배나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어. 근데 문전이 부채를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 와중에 우리나라가 지금 상황이 안좋은데 이 와중에 해외여행 가겠다고 길을 써서 해외여행 한번 가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개인 부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가계부채도 늘어나고 있고 카드빚도 늘어나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인생을 바닥을 찍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미혼 남녀가 무지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앞으로 단위민족이라고 부르기 힘들지도 몰라요. 왜냐? 국제견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만의 인구는 힘들다 보니까 나라에서 이민청을 설립을 해서 어떡합니까? 외국사람들을 받으려고 하죠.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단위민족이 아니에요. 다국가 민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이라 부르지도 못할 것 같아. 대한민국이라 부르지도 못할 것 같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이민청 설립을 해서 외국사람도 많이 들어오고 다문화가 가장 늘어나고 외국인들이 그 자리 차지하면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한자도 빼야 될 것 같아. 한민족이 아닙니까? 아무튼 대한민국은 지금 굉장히 좀 위험천만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뭐 남녀가 이렇게 좀 웃고 떠들고 그리고 결혼을 쉽게 하고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뭐 지금 대한민국 과거로 돌아가기 힘들어도 그럼 과거로 돌아가기 힘들더라도 어떻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잘 살아야 되죠. 근데 잘 살려면 아니면 준비가 필요해요. 근데 준비가 다 허술해. 일단 자본주의는 무조건 돈이에요. 돈. 돈을 많이 벌거나 돈을 많이 모으거나 2주간 하나 해야 되는데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고 돈을 많이 모으지도 못해요. 오늘 돈을 쓰고 있습니다. 돈을 쓰면서 미래대별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뭐 남자도 요즘에 보니까 자동차 쉽게 지르고 특히 여자분들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자분들이 그렇게 소득이 많지가 않은데 이걸 다 소비로 다 써버려요. 그래서 여자분들 지금 소비지수가 말도 안 돼 올라갔습니다. 뭐 명품 구매여도 여러 거 아시겠지만 전세계 1등이고 해외여행을 가는 비중도 전세계 탁 클라스입니다. 그렇다고 여자분들이 뭐 능력이 좋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집을 잘 사거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해외여행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쉽게 갑니다. 별로 그렇게 많이 벌지도 않고 잘 살지도 못하는 사람이 쉽게 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갔다 오고 나서 안 불안하냐. 이거죠. 저는 사실 여자분들이 굉장히 불안해요. 앞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난 의문이야. 왜냐하면 뭔가 뒤가 없는 사람 같아요. 저는 어떻게 그럴지도 많이 보이거든요. 아니 자본주의에서 능력도 없고 돈도 없어. 그럼 그냥 빈껍데기 인생이에요. 나쁘기만 하면. 빈껍데기 인생. 근데 빈껍데기 인생을 살 분들이 너무나 많아.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보면 길가에 뭐 좋은 물건 착용하고 있고 좋은 차 몰고 있고 겉으로는 뭔가 멋진 것 같지만 속은 굉장히 불안해 보여요. 언제든지 위이고 오면 쓰러질 것 같은 푹 나기처럼.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어요. 불안불안합니다. 약간 풍정동안 같아. 그러니까 자꾸 있잖아. 향락 같은 거 빠지고 소비로 가는 것 같아. 오히려 사람이 마음이 불안할수록 돈을 더 씁니다. 마음이 불안하지 않으면 지갑을 잘 안 열어요. 왜냐. 소비를 해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근데 꼭 없는 분들이 뭔가 좀 하루가 불안하고 뭔가 좀 기약이 없는 분들이 소비로 많이 가요. 근데 그게 더 안 좋은 거야. 왜냐. 뭐 돈이 모이지가 않으니까. 몰이라면 돈만 쓰니까 이제 쓸 때는 좋은데 시간 지나면 똑같은 거죠. 이게.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과거에 걸어왔던 모습이 절대 아닐 거야. 제 생각엔. 대한민국 할 때 한자도 빼야 될 것 같아요. 옥탄이 그렇죠? 네. 이제 이거 빼야 될 것 같아. 명칭 바꿔야 될 것 같아. 대한민국으로 바꿔야 돼. 대한민국. 과거형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쓰고 있지만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서 어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 사람보다 다른 나라에서 이제 온 사람들이 많으면 이 단어도 못 쓸 것 같아. 물론 이건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지만 아무튼 대한민국은 그동안 걸어오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관심이 많아요. 왜냐? 가장 위험한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나 여자분들 정말 안타까워. 이제 결혼 안 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여자가 결혼 안 하고 산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정말 좀 어렵습니다. 결혼 안 하고 살 것 같으면 똑바로 사세요. 똑바로. 근데 똑바로 사는 분들 별로 없어. 돈을 적게 벌는데 돈을 적게 벌고 고용 안전성이 불안한 일을 여자분들이 더 많이 하거든. 남자보다. 근데 소비를 더 많이 해요. 돈 더 많이 써. 그러다 보니까 일은 하는데 모인 돈이 없어요. 그 상태에서 결혼 안 하고 남의 인생은 혼자 산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안 끔찍합니까? 거기다 우리나라는 수명도 긴데. 나라에서 책임져 준다고. 나라에 도와준다고. 무슨 수로. 아니 본인 같은 사람도 도와줘봤자 돌아오는 게 없는데. 뭘 도와줍니까? 우리나라가 본인들 말고도 돌발이 산다. 이러면 많은데. 철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무튼 재방송을 보는 분들이라도. 보는 분들이라도 대비하셔야 돼요. 직장에 열심히 다니고 돈 많이 모아놔야 돼. 많이 많이 모아놔야 됩니다. 돈도 없고 직장도 별로고 미래 대비 아무것도 안 해놓은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미래가 암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기 힘들다. 돌아가기 힘들다. 불가능이 가깝다. X 불가능이다. O 맞습니다. 돌아가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갑니다. 못 돌아가요. 아마 나중에 나중에 이제 혼인이 떨어지고 우리나라가 비참치 생기고 하면 이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따질 거예요. 따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남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태어난 애들이 없다 보니까 군대 인력이 부족해요. 그건 여러분도 아시죠? 군대 인력이 부족해서 면제 나온 사람들 보냅니다. 옛날 같은 면제나 사금 나온 사람은 공익이나 면제를 빼버렸는데 요즘에는 어떻게든 군대를 보내려고 해요. 사실 이거 안 좋거든요. 저는 면제나 사금 나온 사람들은 군대 오면 안 돼요. 군대가 일반 현역병들 정상인들도 극복하기 있는 곳이야. 그런데 어떻게 좀 신체적으로 멀쩡하지 않은 분들이 군 생활하게 만듭니까? 지금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이. 워낙 이제 군방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여성 진병제는 현실입니다. 내 피셜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여자애들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점점 공론화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국방을 지켜야 되거든요.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여자들 가야 돼. 가면 어떤 말 나오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여태껏 군대를 안 갔는데 여자가 군대를 가게 됐냐. 원인이 무엇이냐 이걸 따질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까요? 지금 여자분들. 지금 여자분들. 두고두고 까입니다. 난 진짜 걱정되는 게 다구리 먹을 거 같아. 이게. 이미지가 너무 안 좋거든. 이게. 너무너무 안 좋아. 왜 이런 거 가지고 뭘 아느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근거가 됩니다. 근거 같아요. 지금 여자분들이 살기 좋은 거 같아도 이거 한순간이야 한순간. 살기 좋은 게 아니라 살기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잠깐 살기 좋은 것처럼 보이고 나중에 한번 엎어지면 정말 살기 힘들어집니다. 뭔가 착각을 해. 미디어에서 자꾸 여자분들 띄워주고 뭔가 자주 비춰주고 하다 보니까 정말 살기 좋은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살기 안 좋아. 당장을 볼 게 아니라 10년, 20년 뒤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10년, 20년 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여자분들이 결혼 안 하면 절대 다 쓰는 게 힘들어요. 옥탄이 그 오늘 그 뭐야 1인 가구 보여줬죠. 소득이 굉장히 작아요. 그 돈까지 서울에 어떻게 생활을 해. 여자분들 1인 가구 하시는 분들 상당수가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살아도 월급이 적어요. 굉장히 적어. 옥탄이 그 생각 안 들어요? 이 월급 가지고 어떻게 서울대에서 방구하고 살지? 오피스를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이래서 마통을 뚫는가 보다. 이 생각이 들죠? 돈 모으는 거 진짜 포기하겠네. 결혼도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살려고 그러지? 지금 살기 좋은 게 아니라 살기 좋은 것처럼 이렇게 좀 콩깍지를 먹인 겁니다. 콩깍지를 먹인 거예요. 여자들이 거기 놀아나는 거고 뛰어주니까 미디어에서 뛰어주고 치켜 올려주니까 정말 살기 좋은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한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당장 약이나 5년 뒤, 10년 뒤 지나고 나서 정말 살기 좋았는지 아니면 우리가 거기에 놀아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여자분들 미디어나 SNS에서 좀 마구잡이를 이용해 먹는 거 같아요. 돈을 쓰게 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봐. 여자분들이 언제부터 오마카세를 좋아했고 언제부터 탕후를 먹었고 언제부터 해외여행을 자주 가기 시작했고 언제부터 명품을 그렇게 좋아했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듣고 갑자기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아마 안 들을 거예요. 안 들을 겁니다. 왜냐? 이런 얘기 들으면 자기가 한 행동이 뭔가 부정당하거든요. 항상 여자분들 이런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뭔가 자기들이 돈 쓰고 하는 것들이 뭔가 나쁘게 비춰지면 그 자체를 굉장히 받아들이기보다는 아니 다른 사람도 다 쓰는데 왜 나한테 그래? 이렇게 받아들여요. 감정적이잖아. 기분과 감정으로 세상을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런 얘기하면 강한 부정을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지금 당장 그럴 수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말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 구하기 힘들고 금리 올라가서 빚 갚기 힘들면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차피 지금은 제가 이런 얘기해도 먹히지 않을 거니까.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5 5 5 5 6 4 10